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흘려보내기 몸통 박치기 케이슬더스 강인데? 몸통 박치기 나왔는데? 이걸 참아? 못 참아 아 2번이 정배다 2번이 일방 몸박은 안집는게 맞죠 안집? 근데 몸박까지는 뭐 그냥 아니 근데 안집는게 맞죠 근데 바로 흘레 전장 나오고 전투에 나오면 괜찮은거 아닐까? 일단 제일 필요한건 전투체면입니다 어? 분위기 케이스를 넣었어 아니 근데 이거 전투체면 안되면 안돼 저주해 리돌이 몸박 폼멜타격 난관극복 지옥검 지옥검 아니면 뽐타 원래 K 붙은건 잘 모르는거니 잘 모르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잘 알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 원래 남들한테 설명 못하는 지만 아는거 설명할때 이름 새로 만드는거니 이름 새로 만드는거니 이름 새로 만드는거니 스네코기름 음 chose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깡깡 아 전투체면잉 Kanal 이거 없으면 안돼 벽돌? 벽돌 못쓰잖아 야 이거 진짜 운빨이다 이제 지옥검 이도류 얘네들 잘 나와야돼 아이씨 오짐 수고 아 그래도 pp있으면 모르겠다 pnmp가 진짜 잘 나왔는데 몇대 맞으면서 pp코스트 낮추고 리돌을 걸고 이러면 잡을수도 있던데 아으 돌게이같은거다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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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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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죽볼께요 아니다 강구할거없다 애들잡아서 참호나 화염장병 먹어야된다 그리고 엘리트 걸러야돼 엘리트 못잡아 원래 케이슬더스는 엘리트 따원 안잡는다 아씨 왔다 화염장병ου 어디갔냐구 화염장병으로 어디가냐구 화염장병으로 어디갔냐구 화염장병 emphasizing 화염장병을 얼취자리를 아 이 깃발 못 받기 위해서 한 코스트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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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아니 타락을 어땠으냐 잘 나온 건 맞나 모르겠다 손상극혐 pp개세네 교본 노래 보자 아 닐디도 쏴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아 타락 없었으면 안 넣었을 것 같은데 타락이자 참호를 주지 않을래 늙은 거지 젊은 거지도 있냐 나 있겠지 녹아내리날 필요 없어 태양계 함 가자 pp 태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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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절단 연사 북칼 파괴 전장 파괴 무적 참호가 안 뜨네 포식 포식 포식은 넣을만한데 체력이 남는거죠 어떻게 상점제거를 한번도 안하고 타격이 다 지워졌냐 지울거 없는데 강타 지우는거 지우면 지우면 조금 낫긴 할건데 이거 업그레이든데 어차피 나중에 다시 취약 넣을건데 충격파를 넣는게 더 낫지 강타보다는 75골드의 갑어치를 할까봐 차라리 유물이나 이거 무적 아니면은 무적이 제일 낫겠다 무적 강화 안되있는게 아쉽네 무적특 무적아님 아쉬 참호맛 좀 볼래? 212 성능 확실하구만 한입만 폰멜 타격 pp 진화 진화 쓸 일 없지 않나 방종이요 보통 지금입니다 요거 막판이요 관리자 잡아야 돼 관리자를 죽여라 포식 잔뜩 할 수 있지 않나 미도류 포식 할만했던거 같은데 발굴 발굴 손바 수화계 응애저금통 아 응애요 호스트가 갑자기 심상치 않나 갑자기 삼코 떡상에서 삼코가 제일 많이 나서 아니 왜 보스와서 이러냐고 진정해 하하 아 이러지 말자 진짜 몽둥이를 가져오는게 맞았나 몽둥이를 가져오는게 맞았나 도박군 제물 룬큐브 소주 소주 포션 저속도 없네 소주나 마셔 소주를 들어라 소주를 들어라 포식 esp 부찰 포칙 무적 나오고 확세 해졌죠 어느 상황이라도 무엇 일은 좀 상점 가지 말고 아니 저거 타락 왜 자꾸 일리에서 튀어나와 포인트를 못받은게 아니라 진거아니야 다음 막을 갔더라도 저장 후 종료를 했을 수 있습니다 몽둥이 써야 옆에 템포 따라갈 것 같은데 강화도 할 수 있고 충격파 유갑 유갑보다는 헬레 아닌가 오방어 그냥 뭐 오방어 차이면은 인정 무작위 2장을 강화합니다 무작위 강화 말고 선택 강화 주제 강타 지워도 되지 않을까 지금 강타 지우는거 별로 도움이 안될거 같아요 호식 강화된거 좋네 너벌 너벌 빠리가 안나왔어 잠시만 참원은 안나오나 이것도 포식갖 봐야지 물고기도 어색해 어둠의 폼 어포는 쓸만 하겠지 어둠의 폼 으으으으으으으읍 흠.. 포식위원사진? 꺽 몸풀기 병불꽃 아예 병불을 왜 줘 이씨 턱턱턱 이도류 포식각이다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니 넌 그대가 딜어떻게 맞추지? 어떻게 맞춰지는 여기는 한마리 가격에 세마리를 주는 흘려보내기 혈안 혈내가 쓸까 혈안이 쓸까 혈안이 쓸 듯 무감각성도 나오면 완벽하지 않나 이게 대기지 근데 참호 정도는 줬으면 좋겠네 몸박 하나 더 넣는게 템포 따라갈 것 같기는 해요 몸박 코스트가 몇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고스트 빡세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무감 줘 아 부적을 왜 줘 리돌이 하나도 안녕하세요 리돌이 무감각 해야되는데 리돌이 무감각 해야되는데 한장을 면허시킵니다 면허시킬게 없어 없어 지옥검 지옥검 갈대졌지 아이씨 파열을 어땠으냐 파열 재물 이도류 파열 재물 연장 지옥 지옥 이걸 만 못 이길 이유가 없다 근데 심장선 할 때까지는 무감각 정도는 꼭 좀 나아줬으면 무감각을 주던가 차물을 주던가 한 대 맞아야겠네 내가 이후 스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깎아 나오면 포식 3번 할 수 있는데 아 왜 한 마리밖에 안줘요 3인분 먹고 싶다고 무감각 같은 거 없으면 방어도 조금 사락을 천천히 쏴야되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못 잡는 건 아닌데. 아, 잠깐만. 화염 장벽이야. 안 돼. 아이고, 세상에. 오버쿡. 마야를 일으키려다 탔어. 야, 무감각 줘. 빨리. 무감각. 강화할 게 없네. 무쇠 심장. 소주지. 지울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다, 진짜. 무장해제 살까? 그래, 무장해제 정도는 사라져. 무장해제는 사되세요. 끝. 타혈 승부 조작 실패. 이여측 마감하겠습니다. 연체 현장. 포션 빼나요? 포션? 안 뺀다. 상설곤 혈안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도 지금 방울에 얼마 안 주는데. 손상 걸리기 전에 쓰는 게 이틀이야. Unit. 삼계기 전. 몇 가지. 이빨. раб. 상와 맞이. 소주. 엑대밀어. 결정하. 참여. 방어도 개모잘한데? 근데 일단 단타 때는 데미지를 안입고 몽둥이지를 때려도 되기 때문에 매맞는 심장 심장폭행 심쿵사 꺼 이럴거면 보식 왜 했냐 세력이 1도 안 깎이는데 보식을 왜 해서 꺼어어 잘 먹었다 꺼어어 끝